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시면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진짜를 가짜라고 우기고 그러면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처음 들고 나온 의료계획이란 것이 가짜를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짜를 주장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짜를 주장한 것을 우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우기는 거지 않습니까? 가짜가 아니라고. 저희 세대처럼 좀 세월이 이런 무게가 있어가지고 때가 좀 묻은 사람들 같으면 대통령이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것을 저분이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네? 무슨 우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공이나 의과대학 학생들은 젊지 않습니까? 아니 저 꼰대가 아니 가짜를 진짜라고 계속 우기네? 이게 젊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를 거라고요. 지금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공이나 의대생들을 나무라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젊은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나 조경 장관이나 한덕서 총리나 박민서 차관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가짜를 당신이 진짜라고 자꾸 주장하잖아요. 아니 그 가짜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생각이 좀 복잡한 우리 세대는 뭐 저렇게 가짜를 진짜로 그렇게 빡빡 우겨야 될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대통령님 가짜를 왜 진짜라고 자꾸 우겨요?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윤 대통령께서 벌린 겁니다. 왜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팔았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런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가짜를 진짜라고 막 이렇게 세일러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게 옳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제 지금이 5개월 처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전공인은 미복귀가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편법을 쓰지 않으면 의과대학생들을 유급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환자들이 여러분들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대형병원들이 경력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공인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기획을 하겠습니다. 의료기획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7월 15일이 지나고 7월 17일이 됐는데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기획을 하겠습니다. 의료기획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공기가 전혀 돌아오지 않는데 전공의를 돌아오도록 해서 여러분들 머리를 짜고 짜가지고 복귀대책을 안 냈는데 그게 하나도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막 먹히지가 않는데 조기용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대책 없는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여러분들 세이질 했지 않습니까? 의료계에 있는 젊은 의사들은 단박이 여러분들 가짜인 걸 알았는데 5개월이 지나도 뭡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큰일 날 일인 겁니다. 이게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기획을 하겠습니다. 의료기획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 그렇게 녹음 테이프에 돌리듯이 그렇게 떠들고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조기용 장관이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엘리트 경제관료였을 겁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출신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월에 4달이 났는데 7월 16일에도 의료계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 설득할 필요 없고 젊은 의사들 설득하면 되는 겁니다. 전공이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의대생들 뭡니까 학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온갖 조치를 다 취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의료계 설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의사분이 남긴 글입니다. 호기 있게 격노하신 윤 대통령은 왜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지금 텔레비전 나와 가지고 2천 명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르죠 뭐 심장의 강판을 깔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 앞에 왜 못 서겠습니까 가짜를 판 거 아닙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핵심은 가짜를 진짜처럼 여러분들 이야기한 겁니다.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누구에게 전공의들에게 진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가짜를 진짜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가짜를 젊은 사람들에게 진짜라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당신들은 이게 진짜라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장관이니까 당신들은 이걸 진짜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게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들 열받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때보다 훨씬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어제 방송을 보고 글을 남기셨는데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봐야 본인들을 악마 집단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에 젊은 세대들은 좌절해버린 겁니다. 이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옳지 않은 일을 옳은 일로 빡빡 우기는 겁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인데 젊은 의사들이 다 여러분들 대통령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아는데 대통령이 계속 참말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우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홍루몽 소설에 여러분들 한 분이 어제 방송 보시고 홍루몽 소설 속의 구절입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꾸미면 진짜 역시 가짜가 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료계획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필수 의료이름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여러분들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지 않습니까 의사수 늘린다에 필수 의료인력 늘어나지도 않고 지방의료이름 인력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만 늘어납니까 의료비 지출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가짜를 여러분 국민들에게 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가짜가 진차가 되는 때에는 진짜도 역시 가짜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아무도 가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아도 이러면 이야기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가작 진시 진역가 가짜를 진짜로 진짜라고 여기는고 무의유처 유한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뭐 이런 뜻인 것 모양이네요. 가짜가 진짜가 되는 때는 진짜도 역시 가짜가 된다. 홍룸홍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시청자분께서 지적해가지고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는지 아니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가 다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선거를 다 도덕질했는데 아무도 선거를 도덕질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고 2020년부터 좀 잘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룸홍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이런 진실인 겁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꾸미면 진짜 역시 가짜가 된다. 정의도 없고 사실도 없고 진실도 없고 올바름도 없는 겁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야 안 돌아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진짜는 진짜가 돼야 되고 가짜는 가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 돼야 되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가 가짜를 진짜라고 꾸미고 진짜를 가짜라고 꾸미는 일이 아무도 문제가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정말 저를 포함해서 꼰대 세대들은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꼰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이 사기꾼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가 명백한데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가 명백한데 이렇게 제 이야기는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전북대학에 계시는 김병기 교수께서 이걸 풀어 썼네요. 이 홍루몽에 나오는 문장을 해설을 합니다. 청나라 때 조슬근이 지은 소설 홍루몽 제1회에 나오는 말입니다. 가짜를 진짜 여길 때는 진짜도 가짜가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여기는 곳에서는 있는 것도 없는 것이 된다.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 사람을 쏘기는 일이 그 일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는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진짜를 가짜로 매도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기는 일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분명히 있는 것도 없다고 하며 되들게 된다.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 된 거죠. 무서운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에게 충실하게 잘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 뭐 가짜가 진짜가 되면 뭐하고 진짜가 가짜가 되면 뭐합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없는 거 만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배에 이런 밥 들어온 일이 아니니까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오늘 한 분께서 전국을 찌르는 홍루목에 나오는 가짜를 진짜로 여길 때는 진짜도 가짜가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여기는 곳에서는 있는 것도 없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한 번 새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의료 사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도 이견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부터 얼토당토 아닌 정책을 들고 나와서 이게 참 정의고 진리고 기다고 있게 외친 겁니다. 그게 뭐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OECD 기준 이야기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다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진짜라고 계속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니까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박살이. 의료현장이 박살이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박살이 나든지 지금 5개월 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